체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진을 시켜 줘야 돼요 체력을 빼야되요 그렇지 그렇지 프로 아니야 이거? 리액션 그렇지? 오케이 바꿔 지금 체력 남은 사람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5분 안됐습니다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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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지금은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지금 하고싶은대로 넘어트릴 수 있다니까 무배야 무배야 넘어트려 그렇지 그렇지 넘어트리면 끝나 오케이 끝 끝 끝 자 체무배 선수 이렇게 레전드를 상대해봤는데 어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약하죠? 많이 때려도 간단하셔가지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아니요? 자 여기 두 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태클 들어가는데 벽이에요 벽 벽? 자 그럼 우리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아 그렇구나 우리 체무배 선수 이렇게 한번 세 명 네 명씩 대회를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런데 강도는 어때요? 세죠? 아니 뭐 강도는 그렇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 훈련 강도는 지금 높은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훈련 공격 빈도가 높아질 때 그때 체력이 훅 빠지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걸 이제 상정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비적으로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가장 센 여기 헤비급 배동현 선수가 있는데 맞죠? 네 시합 출전이 앞돋아가지고 우리 그 배동현 우리 선수를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좋다 배동현 선수가 되게 헤비급인데도 되게 스피드가 되게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지금 세무배 선수보다 1.5배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지금 cris 어 수고했습니다 아유 our 전선선거 한 번 어떻게 우리 세무배 선수랑 한 번 삼 번 Ronnie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앞으로 3월달에 대회가 있는데 혹시 좀 체력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한 번 좀 노력하면 괜찮겠습니까 아유 진짜 나이가 아 진짜 나이가 있으신데 저는 아 아 아 아 그래도 우리 배덕영 선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지친 와중에서도 우리 채무빈 선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땀은 땀을 흘리니까 좀 그죠 아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야 진짜 희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어 그래도 체력도 받쳐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 근데 확실히 한 2, 30% 정도 이상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등하게 하고 상대방 좀 지치게 하고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갈 길이 좀 많이 멉니다 네네 아 어쨌든 연습 오늘 충분히 봤구요 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사장님하고 스파링 안 합니까 아 저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내가 했다가는 골병 날 것 같아서 어 그냥 스파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채무빈 선수와 아 fc 바꿔주니 한번 가볍게 오늘의 스파링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ely surprised 으 아 아 베 suggests 너무 나쁘다 위로 찍은거 이거 뭐 먹는지? 호만이한테 배우고 나는 지금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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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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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자 AFC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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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FC 19 대회의 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동안 또 이제 운동을 안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다 시합이 잡혀가지고 그 이제 사실 무섭습니다 아 뭐 사람이 무서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야 감당해야 될 훈련량이 무섭습니다 아이씨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뭐 그사이 뭐 뭐 어디도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있는 것과 또맘물려서 또 뭐 제가 사고 잘 치고 다녀가지고 몸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다 극복할 만큼 저도 예전 수준의 7 80% 정도까지가 목표인데 지금 한 20% 3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도 진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라 앞으로 50% 60% 더 땡겨야 되는데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댓글을 보면 그냥 레전드 뿐 기량이 아마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뭐 정확한 관점이 있습니다. 끝났으면 끝났고 사실 저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제가 이제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도 아실만한 여러 파이터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일단 살아남았는데 경기력을 돌리는 문제는 이제 또 다른 과제라서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약간 정성이랄까 정성을 얼마나 이제 쭉 있느냐 얼마나 몸을 그전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실망은 안 시켜줘야겠다. 만족시켜주고 싶은 욕심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실망은 안 시켜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경기 결과에 관객이 없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세월을 이겨냈느냐 이런 것을 증명해 내는 게 시합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손혜석 선수는 지금 체중이 130kg 정도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빠른 선수인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혹시 있는지 스페트를 제가 따로 들 수는 없죠. 반응, 반응 속도랑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뭐 처음에 이제 손혜석 선수랑 이제 경기를 잡혔을 때 아, 격투계의 미물이랑 이렇게 시합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살짝 좀 자신감 있었다가 만났을 때 보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과 이 걱정, 이 난관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왜냐면 이제 과제들이 이제 바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확실시 시작해가지고 네네. 아, 얘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현재 격투기 선수들이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확을 하고 있고 다리 근력이 약해가지고 엉덩이 하고 근력이 약해가지고 그거 올린다고 막, 뭐 남들 보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한계를 계속 뛰어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경기를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앞으로 사는데도 이렇게 질병적인 요소들을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약간 이익을 본다 생각하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해야만이 손혜석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그 클린치가 자주 일어나겠네요. 네네, 그렇죠. 클린치 체력을 좀 더 매가지고 클린치 해서 이제 손혜석 선수의 그 골골의 정신을 살살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그러면 그라운드 쪽으로 가야 되는 뭐 그라운드는 굳이 고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난타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난타전도 하는데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도 물러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서로 얽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얽히면 이제 그때 뭐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태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겠네요. 뭐 그러고 이제 그 시합이 당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 복귀 전에 대한 어떤 소감도 한번 듣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을텐데 대충 이제 그냥 이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자면은 그 나임문 아저씨 하나랑 그 돼지 하나가 티아를 받았고 둘이서 얽혀서 뭐 아무것도 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장면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텐데 이것이 이제 아마 시합에서 가장 많이 나올 장면이 아닌가 싶을텐데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제가 겪어내는지 담당해내는지 손혜석 선수도 마찬가지로 되고 그 이 자기 체중 하나 들고 다니기도 힘든 놈들입니다. 사실 이 짐승들이 그 자기 몸에 컨트롤을 놓지 않고 상대방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아주 이 진짜 삶의 본능과 같은 이런 추정의 장면들이 아주 치열할 겁니다. 그 모습들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왔길래 저걸 버텨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악실하게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석 선수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요. 아니 그... 되게 애교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태도는 그런데 생긴 게 무서워요. 아 생긴 게 무섭다고? 근데 뭐 채무베 선수도 생김은 뭐 겁상한 얼굴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웃고 있을 때야 뭐 이렇지만 나도 무섭거든? 맞아. 너를 죽여버리겠어. AFC 19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시합이 온 겁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좀처럼 나오기 힘든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재밌게 승부들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서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 저는 지금 BJ 데뷔를 했습니다. 셀럽티비 플랫폼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제 방송에 개인 채무베 선수에 대한 거를 소위 말하면 영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제 개인의 삶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1회부터 18회 대회까지 우리가 자선격투기 단체로서에 대한 브랜드를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항상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저는 몸으로 부딪혀서 자라왔고 대회를 몇 번 참관을 하니까 잘 힘들게 운동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충분히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서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 어떤 환원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AFC에서 어떤 나눔을 함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가 아플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그래도 같이 함께 저희가 동행할 수 있고 같이 후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옆에 갑자기 채무배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채무배 선수 수석 부회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대회 취지가 너무 안 맞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대회를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주 절실한 대회이고 또 사회적으로 봐서도 꼭 자리 잡고 파상화 되어야 될 대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영향력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아우 임팩트 있습니다. 채무배 선수가 드디어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하고 있는데 잘 싸워달라고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대회인 만큼 좋은 결실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AFC 수석 부회장님으로서 행보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AFC 파이팅! 좀 도와주십시오. 하하하